자, 우리 지난주 본문을 좀 잠깐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찾아갔잖아요 발견한 게 뭐였죠? 예수님의 무덤에 시체가 없는 것 그리고 이제 천사들로부터 예수님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여인들이 돌아가서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 무덤이 비었다 천사들이 말하기를 살아나셨다 하더라라고 하는 내용을 전합니다 그때 사도들이, 제자들이 그 여인들의 말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근데 한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무덤에 가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3분의 1만 대답하고 있어요 3분의 2는 뭔 소리 하시나? 지금 그런 표정인데 베드로였죠, 베드로 그러니까 천사들의 말처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면 이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여주셔야 할 차례거든요 빈무덤 확인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근데 무덤이 비었다고 해서 무조건 부활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예수님의 살아나신,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한 천사들의 말이 맞다는 것이 증명되려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제자들에게 오늘 드디어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 그날의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을 향해 갔다라고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는데 여기 제자 두 사람은 누굴까? 일단은 열두 제자에 속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열두 제자에 속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분 제자가 꼭 열두 제자군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더 큰 틀에서, 더 폭넓게, 더 큰 그룹에 속해 있던 제자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아마 더 큰 그룹에 속해 있던 제자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이 제자들도 여인들이 무덤 보고 와서 예수님 무덤 비었고 천사들이 살아나셨다라고 전했던 그 말을 들었을 겁니다 성경에는 한 사람의 이름만 언급해요 이 두 제자 중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만 언급되는데 그 한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글로바입니다 글로바, 오늘 본문에 글로바가 나오죠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그걸 하나의 단서로 추정할 때 그 나머지 한 사람은 누굴까? 요한복음 19장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라고 되어 있거든요 마리아?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많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같은 종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였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오늘 본문에는 25리이라고 되어 있는데 감이 잘 안 오죠? 11.5km입니다 11.5km 되는 거리에 있는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게 됩니다 엠마오는 사실 어느 지명이고 어디에 있는 마을인지 아직까지 잘 밝혀지지 않은 그런 마을이에요 베일에 감춰진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 성경에는 25리 떨어졌다 하니까 예루살렘에서 11.5km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이 두 사람이 갑니다 그럼 왜 이 두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게 되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건데 15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라고 되어 있죠 이 두 사람이,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가면서 뭔 얘기를 하는데 뭔 얘기를 하는데 서로 문의했다, 문의를 했다 질문을 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 단어, 원어는 논쟁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열을 내면서 둘이 큰 소리로 뭐 이렇다, 이렇다, 저렇다, 저렇다 라고 하면서 티격태격 논쟁을 한 거예요 그럼 그들이 논쟁한 주제가 뭘까? 분명히 이걸 겁니다 하나는 예수님 왜 죽었지? 하는 거 왜 제가 첫 번째는 이거라고 생각하냐면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께 인생 건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제자들이니까 예수님께 인생을 걸고 기대를 걸었는데 왜 죽었을까? 저렇게 허무하게 그런데 예수님이 한 행적을 보면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는 분은 분명히 아닐 거라는 말이죠 왜? 보리독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명 먹이신 분인데 죽은 사람도 살린 사람인데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신 분이고 중품병자도 일으키시고 뭐 아무튼 죽은 가부의 아들도 살리신 분인데 왜 저렇게 무기력하게 죽었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게 의문인 거예요 서로 막 서로의 의견을 얘기하라고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갈릴리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 갔다가 예수님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봤다는 걸 들었어요 두 번째 주제는 그거겠죠? 이 두 사람이 이야기한 게 예수님 시체 누가 가져갔지? 이거 열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시체 어디 갔지? 왜 무덤이 비어있지? 이 두 가지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던 도중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나타나시는데 15절 17절 잘 보세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그 문의가 뭐라고 하죠 제가? 논쟁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인 줄 못 알아봤다 맞죠?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얘기가 뭐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띄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인 줄 몰라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뭔 얘기를 하느냐 물어봤어요 근데 누가는 마지막에 그렇게 이렇게 해요 이 두 사람이 슬픈 기색을 하고 있었더라 라고 말해요 왜 슬픈 기색을 하고 있었을까? 뻔하죠 자신들이 인생을 걸고 따랐던 예수님이 죽고 없어요 모든 희망과 모든 소망을 다 걸고 이분이라고 한다면 이 나라를 새롭게 만들 수 있게다 라고 하는 기대를 걸고 따랐는데 그분이 허무하게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슬프죠 자 슬픈 기색을 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이 사람들이 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어로 갔는지에 대한 단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떠나가는 예루살렘은 그들이 생활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실 새로운 나라에 대한 기대로 부풀었던 곳입니다 야 우리도 과연 한자리 하겠구나 이런 기대를 품었던 곳이 예루살렘인데 그런데 그 일을 이루어질 수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되고 없어요 죽어버리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가졌던 이들의 기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산상조각 나는 거죠 뭐 꿈 깨졌잖아요 이제 예루살렘 드림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물고품 되어버렸다고 판단하고 돌아가는 곳이 어디냐면 엠마오 볼일 있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에게 돌아가서 나 이렇게 출세했어요 라고 말하려고 귀향하는 게 아니라 소위 의미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낙향이죠 이제 다 물고품 됐다 다 끝났다 모든 일이 다 수포로 돌아갔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그냥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러니까 엠마오로 돌아가는 건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위라면 예루살렘이 기대와 소망의 땅이었다고 한다면 엠마오는 절망과 낙심으로 향하는 거죠 낙심을 안고 가는 땅 근데 예수님이 그 낙심과 절망 속에 있는 이 두 제자를 찾아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물으셔요 뭐라고 너희가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니? 라고 이들 부부인데 부부인지는 모르겠지만 부부일 것 같은데 이 두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해요 그들의 눈이 가려졌다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 곁에 계속 계십니다 그들과 동행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그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우로 미완료 형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랜도록 계속 그 행동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동행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낙심하고 슬퍼서 절망하여서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하는 그 길에 계속 예수님은 함께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물으신 거죠 낙심과 절망에 이들을 빠뜨렸던 예수님의 죽으심 그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의미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 그 답을 주시기 위해서 이들에게 역으로 질문합니다 너희가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느냐 사실 너희가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궁금증에 기인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너희들이 지금 뭐 고민하고 있지? 나에게 말해봐 내가 답 줄게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의 삶의 일고수일족 순간순간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여기만 계시고 저기는 안 계시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고 나 혼자 이 짐을 다 지고 간다고 생각하는 그런 버릇이 있거든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안 계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주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세요 우리 예배를 받고 계셔요 주님은 낙심과 절망 속에 엠마하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늘 동행하셨어요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곁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너희들이 무슨 이야기하고 있니? 이런 질문인 거죠 너희들이 궁금해하는 거 내가 다 봐라 내가 가르쳐 줄게 의심하지 말고 잘못된 생각 갖지 말고 그 궁금증 때문에 정말 답답해서 죽지 말고 내가 지금 옆에 있으니까 나에게 한번 말해봐라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 두 제자가 서로 이야기하면서 진지하게 논쟁까지 했다고 했어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은 왜 죽었을까? 라고 티격태국 논쟁하고 이 두 사람이 예수님 무덤이 비었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 라고 하면서 티격태국 논쟁했다 서로의 주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답을 발견했습니까? 두 사람이 논쟁해서? 두 사람이 이야기하니까 무슨 속 시원한 해답이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 또 문제, 아픔, 어려움 직면했을 때 우리끼리 이야기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끼리 토론해봤자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혼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끼리 아무리 논쟁해봤자 의문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대답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여기 있지 않니? 내가 너 곁에 있지 않니? 너희들 지금 무슨 얘기 나누고 있어? 나한테 말해봐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 우리 그렇게 기대하고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궁금증을 우리의 질문을 그래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든 것을 내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 아뢰할 수 있기를 주의하며 추천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처럼 믿음 없을 때가 많아요 교회에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걱정이 앞섭니다 이거 어떡하지? 아 이거 어떻게 하지? 그리고 막 머리 굴리기 시작해요 아 이걸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그럼 저 혼자 머리 굴린다고 해서 답이 나옵니까?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혼자 머리 굴리고 앉아있어요 근데 금요일 큐티를 하는데 금요일 지난 금요일 큐티가 사도행전 12장이었거든요 사도행전 12장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아주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다 아실 건데 해롯이 해롯 왕이 유대인들의 민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증오하는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초대교회 두 수장과도 같은 야고보와 베드로를 잡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죽여버리고 베드로도 좀 늦게 잡았는지 6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사형은 못하고 6월절 끝난 다음 날 죽이려고 베드로 감옥에 가둡니다 근데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워서 감옥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워서 요이 감옥을 탈출하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교회는 그런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흥황해졌노라 라고 그렇게 기록해요 그리고 또 하나 저를 아주 통쾌하게 했던 건 뭐냐면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공격했던 그래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던 그 해롯 왕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충이 먹어서 죽습니다 남 죽은 거 보고 통쾌해하면 안 되는데 그 성경은 보는 순간 굉장히 통쾌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커지면 마냥 좋은 게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상한 사람들 많이 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상한 사람 아니기를 주의하므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서로 의심하지 마세요 그냥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뭐 이단도 잠입해 들어오고 뭐 그러지 않겠어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대답해 주신 거죠 제호야 뭘 걱정하니 내게 말해봐 내가 가르쳐 줄게 그랬더니 사도행전 12장 말씀으로 대답을 주셨는데 첫 번째가 자 베드로는 이 상황에서도 잠자고 있지 않니? 너도 평안을 누려라 그거였어요 베드로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다음날 죽는 상황 사양에 처하는 상황 그런데도 깊은 잠에 빠져있는 베드로 그 잠이 뭡니까? 평안이죠 아 그렇구나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나 혼자 머리 굴린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닌데 내가 하나님을 소외시키고 있었구나 기도로 평안을 얻어야지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였고 또 하나는 교회가 그렇게 엄청난 공격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해졌더라 라고 그렇게 기록해요 아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국 속에서 하나님이 또한 하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많은 문제적 원인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헤롯이 어떻게 죽었다고요? 아 그렇구나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은 축이 먹어서 죽는구나 여러분들 그러한 사람 되지 않길 줄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알아서 교통정리 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해답을 얻으니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끼리 머리 굴려봤자 아무 답이 안 나와요 우리끼리 논쟁해봤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생각만 해야 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해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까? 물론 그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고민도 해야 되고 생각도 해야 될 때가 있고 여러 사람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이 문제가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교육자 회의도 갖고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그러면서 하나님은 소외시키고 있는 건 아닌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당면한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되라고 하는 이상한 책임감을 가져서 하나님은 그 문제적 상황에 제외시켜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아세요? 그 문제 해결의 키는 하나님이 상상 쥐고 계신데 그 문제 해결의 키를 쥐고 계신 하나님을 빠뜨린다? 그런 어리석은 짓을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이 두 제자 엠마으로 향하는 두 제자 예수님이 늘 동행하고 계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질문을 하지 않아요 서로만 이야기합니다 서로의 이야기 서로의 생각과 서로의 주장만을 주고받습니다 해결됩니까? 안 되죠 근데 주님이 찾아오시죠 문제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글로바 부부와 이 두 제자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도 건면하고 도전하는 겁니다 너희들도 문제적인 상황에 있을 때 여전히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그리고 나에게 도움을 구하라고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속에 이제 나를 좀 바라봐 주겠니? 라고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같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만 보고 있지 말고 그 문제 속에서 이제 나를 좀 바라봐줘 내가 답을 갖고 있어 나를 좀 의지해봐 나에게 좀 기도해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같이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를 아뢰일 때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놀랍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엠마로 향하는 두 제자에게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나라고 물으신 예수님께 글로바가 대답하죠 18절 말씀인데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려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물어보는 거예요 뭔 얘기하고 있어요? 뭔 일 있어? 그랬더니 아니 당신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라고 하면서 투명스럽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 2002년 우리나라 2002년 6월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002년 6월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월드컵 4강에 진출했죠 아시죠? 몰라요 그거?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몰라요? 당신 대한민국 사람 맞아요? 그때 뭐 다 여기저기 3,4 모여 다 모여서 하는 얘기는 항상 주제가 그거였잖아요 우리나라가 4강에 진출했어 우리나라가 4강에 진출했대 근데 누가 와서 뭔 일이에요? 뭔 이야기 하고 있어요 묻는다면 너 대한민국 사람 맞아? 이런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글로바가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지금 뭔 일이 있었는지 몰라? 투명스럽게 대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사건을 왜 당신만 몰라? 라고 하면서 자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이 사건을 왜 당신만 몰라? 라고 말하는 글로바의 이 말에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는 안다는 거예요 뭘? 예수님에 관한 일을 예루살렘에 추려하면서 이 모든 사건을 모르냐? 그 모든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고 빈무덤이 보여진 사건 그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다 아는데 당신은 몰라? 라고 역질문하는 글로바의 말 속에는 전제가 있죠 자기는 안다는 거 그럼 정말 정말 글로바는 예수님에 관한 일을 다 알까요? 그렇게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말했던 글로바가 정말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을까요? 자 이제 뭔 이야기를 나누고 있니? 무슨 일이 있었니? 라고 질문하신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 글로바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오늘 보면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글로바가 말하는 내용이에요 자 먼저 19절부터 21절 상반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예수님 묻는 거예요 이르되 글로바가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예수님에 관한 일을 말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도와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냥할 자라고 바람노라 자 글로바가 하는 첫 번째 말이 이거였습니다 자 이제 내가 이길 테니까 잘 들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본 예수님께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사렛 예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 보내주신 선지자였어 그러면서 그 사람이 가르침은 놀라운 권세 있는 가르침 같았어 그리고 또 하나 그 사람이 행하는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는 눈으로 똑똑히 봤어 이러면서 그 사람은 하나님 보내주신 선지자가 맞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죽여버렸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합니다 21절 하반전부터 24절까지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못 박히신지 죽으신지 사흘이 3이라는 걸 아시죠?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그 어떤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입니까? 좀 답 좀 해주세요 답답하게 하지 말고 우리 중에 갈릴리 여자들이죠 갈릴리서부터 예수님 따라왔던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예수님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두어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지금 그 두어 사람 중에 한 사람 누굽니까? 그렇죠 우리는 지난주 본문에서 베드로만 간 줄 알았거든요 확인하러 근데 한 사람 더 있었나 봐요 두어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두어 사람 베드로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더 갔는데 그 두어 사람이 갔다 와서 정말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 무덤에 시체가 없더라 라고 말했다 근데 마지막에 예수는 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했는데 살아난 예수는 눈으로 보지 못했다 이러고 끝냅니다 글로벌의 말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기가 나사렛 예수의 일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 무슨 일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치료했으면서도 그것도 모릅니까? 자기는 안다고 그랬죠 안다고 했던 사람이 한 말이 지금 우리가 금방 읽었던 이 내용이었는데 소위 글로벌가 말한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 그래서 글로벌의 복음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말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글로벌의 말에 따르면 가르침도 권위했고 기적도 행했어요 그래서 큰 기대를 걸고 많은 사람들이 따랐는데 근데 예수님이 호무하게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죽은 지 그래서 마음이 막 아프고 심란했는데 그렇게 죽은 지 3일 만에 갈릴 여인들이 이상한 소식을 전한다는 거예요 천사가 만나서 천사가 그 사람 예수는 살아났다라고 말했다는 그 얘기를 제자들에게 했고 제자들 중에 두어 사람 즉 베드로와 또 한 사람이 직접 가서 무덤을 확인해 봤더니 여인들의 말처럼 무덤의 시체는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죠? 그러나 예수는 보지 못했다 이게 글로벌가 말한 겁니다 글로벌가 이해한 복음 글로벌의 말은 지금 다 맞습니다 근데 뭐가 빠져 있습니까? 부활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다 알고 있는 겁니까? 모르고 있는 겁니까? 그의 복음에 그 예수에 관한 일에 부활이 빠져 있는데 어찌 예수에 관한 일을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 모르는 거죠 글로벌가 말한 그래서 예수에 관한 이 일 즉 글로벌의 복음은 완벽한 복음이 아니죠 부족한 복음이고 반쪽짜리 복음이죠 십자가만 알고 있는 부활은 모르는 아니 부활은 인정하지 않는 부족한 복음입니다 부활이 빠져 있으니까 그 복음은 복음이 되지 못하고 복음이 복음으로 전해지지 못했으니까 낙심하고 슬픈 기색을 하고 예루살렘에서 고향 땅으로 낙향하게 되는 걸음을 걷고 있는 겁니다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 돼 있잖아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유를 누가는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여기 가려졌다라고 하는 헬라와 단어가 감옥에 갇혔다는 뜻입니다 눈이 감옥에 갇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기 생각에 갇혔다는 거죠 자기 인간의 경험 인간의 머리 인간의 두뇌 인간의 경험의 근거에서만 생각하려다 보니까 부활은 안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사람 중에 누가 부활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죽었다가 누가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누가 한 번에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눈이 가려졌다는 것은 자기의 경험과 생각에 갖춰져서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걸 뜻해요 분명히 이 사람들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여인들을 통해서 무덤이 비었다 시체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들의 눈이 만약에 가려지지 않았다면 자기 생각이 가두어지지 않았다면 부활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자기 생각에 갖춰져 있으니까 가두어져 있으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상황이 발생해서 그래서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슬픈 기색을 하고 엠마오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기 생각에 갖춰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대하지 못하는 이 무지함이 제자들을 낙심과 절망 속에 빠뜨렸고 그것이 이 제자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돌아가게 만드는 이유가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다면 어쩌면 우리도 우리 생각에 갇혀져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우리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 발생하는 어떤 사건, 사고들을 그냥 우리의 머리로만 또는 우리의 경험으로만 이해하려고 이 테두리 안에 묶어두다 보니까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는 빗무덤을 보고 시체가 없어졌을 것이다 아니면 도난당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하는데 살아났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어떤 사건과 사고를 또 상황에 직면했을 때 자꾸 낙심이 들고 절망을 하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이해를 가두어두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거든요 빗무덤을 보고 빗무덤을 봤는데 시체가 도난당했다고 아니면 무덤을 잘못 찾아왔다고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부활했다고 생각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문제를 우리에게 지금 이 본문이 이 말씀이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사고와 내 이해에 묶여져 있지 말고 즉 눈이 가려져 있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게 되기를 주의하므로 추천드립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죽은 자 살아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볼 때는 정말 이거 낭패고 실패고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드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왜 떠납니까? 있어야지 그냥 왜 다 수포로 돌아갔다 다 끝났다라고 떠납니까? 이 글로바와 다른 제자에게 그 눈이 없었어요 복음을 잘 알고 있었지만 십자가에서 끝나는 부활은 생각하지 못하는 부활은 믿지 못하는 그 눈의 가리워짐이 이들로 하여금 낙심하게 했고 좌절하게 했고 절망하게 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낙향하게 만들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두 분의 케이스를 이야기해 드릴 텐데 간증입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던 아주 따끈따끈한 간증인데 이 두 분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분들이 어떻게 상황을 사건을 생각하는가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느 장로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아주 믿음이 좋은 그리고 아무튼 회사에서 전도하려고 열정적인 한 분이 회사의 사원이 한 분 계셨대요 항공사 직원인데 사무장이랍니다 사무장 제가 어느 정도 높은 분인지 모르겠는데 사무장 계급을 가지고 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사무장 되시는 분이 비행 중에 승객들에게 서비스를 하면서 시간적 여유가 생길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오는 사람을 향해 가서 보금을 전했대요 비행기 안에서 그런데 이게 사실은 옛날에는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 밖에서 전도지 함부로 못 나눕니다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신고하면 문책당하고 특히 아이들 붙잡고 전도지 죽음을 보금 전했다라고 그러면 정말 난리가 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현대에 들어오면서 마음껏 보금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많이 막힌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사무장도 마찬가지 기내에서 보금을 전했었는데 어느 순간 제재가 들어오고 그리고 어느 순간 손님들이 컴플레인을 회사에 넣고 그래서 회사로부터 조사를 당하고 그래서 회사로부터 페널티를 받아서 사무장에서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됐답니다 놀라운 건 거기에 굴하지 않고 일반 사무으로 또 열심히 일하셨대요 그래서 또 사무장을 다시 차지하셨대요 그리고 또 보금을 전해다가 또 페널티 받아서 또 강등돼서 또 평상으로 돌아갔대요 그리고 또 열심히 일해서 또 사무장 돼서 지금 있대요 저는 이분의 멘탈이 어떻게 된 사람인가 고민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열심히 보금을 전했는데 결과는 강등되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주의 보금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나를 높여주시는 못할 망정 강등시키다니여 내 다시는 보금 전하나 봐 그리고 안 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위에 있다가 아래로 내려가면 독가 놓고 얘기해서 약간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잖아요 위에서 위로 계속 올라가야 되는데 위에 있다가 아래로 내려가는 걸 못 참아해서 자살하는 사람 많잖아요 아마 직원들이 내가 이제껏 부렸던 직원들에게 격려를 때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내 밑에 있던 사람을 내가 높여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반드시 사표내요 그 회사 안 다닙니다 창피해서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얼마나 멘탈이 가면 아래까지 내려가서 또 다시 올라가고 또 내려갔다가 또 다시 올라갔을까 그 의지가 꺾이지 않았을까 만약에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창피한 게 아니라 영광으로 한 거예요 아 내가 주를 위해 살다 보니까 나에게 이런 핏박이 오는구나 그때 걱정하지 말자 그는 복이 있다 하셨어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고 하셨으니 또다시 기쁘게 평상으로서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인정받고 또 올라오고 저는 이분이 자신에게 주어진 힘든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 근거해서 해석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굴하지 않고 다시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이죠 또 한 분 저희 개인사업을 하는 집사님 한 분 계십니다 실수로 거래처에 전기를 구동하는 기계가 그분이 작업하다가 고장이 났어요 전기기술자인데 아주 오래된 숙련공입니다 근데 그 기계를 고치시다가 망가뜨렸어요 그래 그 기계를 새로 기입하려면 한 건물의 전기를 구동하는 전기장치이기 때문에 그게 15억 이상 간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망가지면 건물 전체의 전기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예비 전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거 망가뜨렸지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까지는 전기 공급이 안 돼서 피해를 본 상가도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피해 보상을 거래처에서 청구를 하면 최소한 몇 억은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이분이 지금 막 믿음이 성장하려고 하는 분인데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드렸어요 위로해 드리려고 그리고 힘내자고 코가 많이 빠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별로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하면서 아유 저희 집사람이 또 목사님께 괜한 말을 드렸네요 바쁘신 목사님도 이것저것 신경쓸이 많을 텐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사실은 요즘에 제 실력 믿고 약간 거만했거든요 제 실력 믿고 약간 자만했거든요 하나님이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저의 자만을 깨트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이제 좀 교회 열심히 다녀보려고 하고 믿음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 났어 에이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그리고 엠마오로 돌아가는가 아니면 똑같은 상황인데 눈이 가려워지지 않고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도 이 실패같이 보이는 이 어려움같이 보이는 이 실험같은 상황을 통해서도 놀랍게 일하실 수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소망과 기대로 살아가는가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180도 달라집니다 여인들의 말대로 멈출 수 없겠죠 왜? 지금 이 두 사람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것은 자기 생각에 갇혀서 부활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낙심과 절망에 빠졌고 낙심과 절망에 빠진 것이 모든 일은 다 수포로 끝났다 돌아갔다 라고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건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알아서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대 부활하셨나보다 라고 생각했다면 예루살렘이 떠났겠습니까? 아니죠 기대와 소망을 갖고 주님 만날 날 기다렸겠죠 놀라운 건 다음 주에 보게 될 본문에 33절에 이런 말씀 있습니다 33절 보여주세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누굴까요? 엠마오로 행해둔 두 사람들이 발걸음을 다시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거든 확인했거든 이제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절망과 낙심의 발걸음을 뒤로하고 소망과 기대의 나라 소망과 기대의 도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머리로 제한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부활을 만들어 내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음을 어떤 사건과 사고를 만나든지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건, 어떤 상황, 어떤 사고를 당하든 간에 그 일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본다면 추락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있다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엠마오에 있을지라도 예루살렘으로 비상하는 상승하는 그런 놀라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만들어 내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인데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이루살렘이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책망하십니다 그 엠마오로 향하고 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야, 참 미련하다 왜 이렇게 안 믿니? 라고 하면서 선지자들이 기록한 글 안 봤어? 그게 뭡니까? 구약성경이죠 구약성경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거든요 메시아를 어떻게 예언하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고난당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예언합니까? 부활할 것이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죽는 것까지만 보고 분명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성경에 메시아는 부활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아서 엠마오로 가고 있느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 아니냐 라고 기록된 말씀을 왜 안 믿어서 낙심과 절망성에 호족되는 인생으로 살아가니 라고 책망하시고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런 책망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 믿어서 하나님 마음 안타깝게 만드는 이런 일은 버리지 말아야죠 그런 후에 예수님은 이들에게 다시 성경을 가르치시는데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랬어요 선지자의 글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고난과 죽으심이 있지만 다시 살아날 것도 기록되어 있는데 자 너희 둘아 앉아봐 그러고선 모세와 선지자의 글 구약성경 전체를 이들에게 가르치는데 구약성경 전체가 말하는 게 뭐냐면 메시아는 살아난다는 거다 그걸 자세히 풀어줘서 설명하고 계셨대요 자 오늘 본문의 처음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엠마로 향하며 서로 논쟁했던 이 두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의 논쟁이 그들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어떤 답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논쟁만 했지 근데 그들 곁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로소 답을 주시는데 십자가 죽음의 의미와 메시아는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한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이 궁금해했던 회의에 빠지게 했던 의심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진리의 내용을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풀어주시고 답을 주셨다는 것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 말씀 즉 성경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너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은 말씀과 함께 일하시거든요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역사하시려면 말씀의 자원을 우리 내면 속에 많이 저장하고 있으셔야 돼요 지금 제자들도 어쨌든 간에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씀 들었잖아요 나중에 오순절 성령 강의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사 드디어 들었던 말씀의 의미로 깨닫지 못했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깨달아서 베드로 같은 사람 어떻게 바뀝니까 오순절 성령 강의의 역사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때 이 사건의 의미는 이거다라고 말하면서 다음 대학에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때 3천 명이 회귀하고 돌아왔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일단 하나님 말씀 잘 모르겠어도 잘 깨달아지지가 않아도 일단 들으세요 그리고 배우세요 많이 읽으세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주류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못 알아 듣는 것 같아도 계속해서 가르쳐 보세요 나중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면 들었던 말씀을 깨달을 때가 올 거예요 근데 성령은 들었던 말씀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말씀 자체가 없다면 그 낭패를 어떻게 감당하시렵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무지한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 말씀만이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만이 낙심해 있는 우리를 소망의 사람으로 바꾸어 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말씀대로 된 일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었고 예언대로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말하는 게 뭡니까 모든 우리 개인의 인생 역사와 모든 우주의 역사는 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그 말씀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말씀과 함께 가도록 만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 따라가는 인생 속에 분명히 그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될 날이 올 텐데 그 끝에 영광이 있다는 것 보아가 있다는 것 생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복된 자리에 다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우리의 유일한 길과 그리고 진리와 생명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한다면 험한 이 세상도 험한 우리 인생길도 진정한 답을 찾아 바른 길로 가는 마음의 평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함께 찬양합시다 한계 속에서 주님을 보네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들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오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네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승리하네 성령으로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의 내 손 주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오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네 주 예비하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의 내 손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나 주님 주신 말씀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그 무엇도 사랑이고 생명이고 승리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낙심과 절망 속에 엠마오로 향했던 두 제자들의 발기름을 돌이키셨던 주님의 능력 그 말씀 하나님 나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에 가려워져서 하나님 일하심을 제안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죽게 둠으로 말미암아 위대하게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 바라보므로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실패와 시전과 자졸 속에서도 소망을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는 그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그 믿음 달라고 이 시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 부여 낙심될 만한 엠마오로 향할 수밖에 없는 시전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찾아오신 소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시는 주님 내가 내게 뭘 도와줄까라고 말씀하시고 질문하시고 주님이고 도와주세요 이에 대한 답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소위시키지 않게 주님의 응답을 도와야 구할 수 있는 충분히 되어서 말씀이 기록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승리와 교적과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 믿음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끝에 영광과 승리가 있다는 세상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에도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돌아가야만 할 것 같은 낙심과 좌절과 절망이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내가 내게 뭘 도와줄까 라고 물어보시는 주님께 우리끼리만 토론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음성으로부터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들고 따라갈 때 그 끝은 엠마오를 향하는 발걸음을 돌이켜 다시 승리와 영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삶의 끝에 승리가 있음을 영광이 있으면 풍성한 생명이 있음을 보고 알고 목도 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하님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받으시사 하나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든 필요 우리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토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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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